장두식입니다. 1번 이스키의 법을 만물상에서 발췌하겠습니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이스키 한 잔에다가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체부코 낭만에 대하여 나오는 가사 내용이죠. 도라지 이스키는 1950년대 밀수로 유통되던 일본 산토리의 도리스 이스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가짜 이스키였다. 부산 국제양조장에서 소주에 색소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상포도용 시비 끝에 이름을 도리스에서 도라지로 바꾸었다. 노랫말처럼 다방에서 도라지 이스키를 탄 이스키 티를 비싸게 팔았다. 요즘 국내 이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일본 이스키가 하늘을 찌른다. 몇 달 전 일본 여행을 갔다가 하림점 주르코노를 찾았는데 그 직원이 필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비키 야마자키 아리마센 없습니다. 그런 술 없습니다라면서 손사리를 쳤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스키를 찾으면 저럴까 싶었다. 물 들어올 때 노지자는 생각일까? 산토리가 내년 4월부터 히바키 30년, 야마자키 25년 소매가를 16만엔, 16만엔이면 우리 돈으로 약 140만원 정도 됩니다. 16만엔에서 36만엔, 36만엔이면 한 315만원 정도로 한꺼번에 125%나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이스키의 아버지, 다케스로 마사다카는 이런 미래를 예상했을까? 일본 양조장집 아들이 스커틀랜드에서 양조법을 배워와서 산토리 창업자와 손을 잡고서 1929년 첫 일본에서 이스키를 선보였다. 일본 주당들은 탄내, 피트어 향이라고 그러죠? 탄내가 난다고 애면했다. 산토리 창업자는 다케스로와 결별하고 피트어 향이 덜 나는 순한 이스키를 만들어냈다. 고집이 센 다케스로는 호카이도로 가서 피트어 향 강한 이스키를 계속 만들었다. 일본이 이스키 강국이 된 것은 두 사람의 열정 덕분이다. 1990년대 버블 붕괴는 일본 이스키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생성량이 아직 급감. 2008년에는 전성기의 20%대로 푹 떨어졌다. 고심하던 산토리는 이스키에 탄산수를 섞는 하이블을 고한 수요를 청춘해냈다. 2015년 야마자키 싱글 몰트가 세계 1위 이스키로 선정이 되자 일본 이스키의 이상은 달라졌다. 수요가 급증 이스키 원액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산토리는 한전된 원액을 야마자키와 하이블에 집중 투입하고 히비키 17년 같은 제품은 출하를 중단했다. 공급 부족 타깃에 일본 이스키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600년 역사에 스코트일랜드 싱글 몰트 이스키보다 100년 역사에 야마자키가 더 비싼 몸이 되었다. 양질 원액은 이미 동의 났는지 2015년 이후엔 일본 이스키가 최고 명단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히비키 21년 그 빈병이 20만원에 팔릴 정도로 희귀품 대접을 받는다. 조만간 재편 이스키 버블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 내용은 김홍수 논설위원이 올린 글입니다. 잘봤습니다.